8.15 광복절을 맞아 위메프가 경쟁력 있는 국내 중소상공인 제품의 판로개척 및 매출 확대 지원에 앞장섭니다. 12일 위메프는 오는 31일까지 국내 공장에서 국내 기술로 제조된 우수 중소상공인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 위아더코리아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아더코리아에서는 식품을 비롯해 유아동 출산, 주방용품, 가구, 바디헤어, 반려동물 용품 등 국내 중소기업의 100여개 상품을 소개합니다. 위메프는 자사부담으로 8월 내내 이들 제품의 15% 할인 쿠폰을 적용하는데요. 광복절인 15일 당일에는 30%의 할인 쿠폰을 발급합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경기도 김포 소재 임창희 유아용 세면대 수저는 실리콘 재질로 인체 무해하고 상하 좌우 회전이 가능해 어른아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술과 아이디어를 갖춘 상품입니다. 경북 김천에 위치한 연두 영농조합법인의 착즙 주스는 통과일 그대로 착즙, 바로 저온 살균에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한 건강 음료로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매드라인 365 미네랄선 크림, 정경아 생강 조청, 꿀잠 침대 프리미엄 원목 2층 벙커 침대 프레임, 쿡솜씨 알고니탕 밀키트, 메디프렌치아, 텔스 아토 모이스처 수딩워시, 공방의 원목 애견 식기, 다인 생활 한복 등이 대표 상품입니다. 위메프 상생협력 파트 신의훈 파트장은 위메프는 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들의 성원에 임의버 성장한 대한민국 대표 이커머스라며 한국 소상공인들이 위메프 쇼핑 플랫폼을 활용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반내 영약 강화 및 매출 활성화를 돕겠다고 말했습니다.